여기 어딘가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교도소. 직접 만든 벙커였습니다. 발로 밟고 목을 조르고 피멍, 화상 자국, 수면제를 쑤셔넣습니다.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탈출의 문이 열립니다. 담력, 무력, 지략을 총동원해서 드디어 탈출하는 걸까요?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가 이 위에 있는 건지. 오랜만에 관자놀이 아프네. 쇼킹 받는 차트가 2월 1일부터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요일을 옮겨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쇼킹 받는 차트 많은 시청 바랍니다.